자, 이건 세포죠. 세포핵, 누클레우스. 이 세포핵 속에 염색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포 안에 뭐가 있어요? 마이토콘드리아. 마이토콘드리아. 마이토콘드리아는 엔진을 사용합니다. It burns what? Glucose. 이것이 바로 탕이라는 겁니다. 탕의 종류가 좀 많아요. Glucose라는 당이 제일 좋은 연료입니다. 그래서 탕에는 과당, 유당, 포도당. Glucose라는 것은 포도당입니다. 그래서 포도당이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미토콘드리아로. Glucose must come into the mitochondria.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돼? 산소가 와야 돼. 왜 산소가 필요해? 당을 태워야 되니까. 연소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생기가 와서 탕을 태웁니다. 주차장에 세워두신 자동차 엔진, 미토콘드리아에 지금 연료가 들어와 있어야 안 들어와 있어요? 휘발유가 들어와 있어요. 그 다음에 산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에 대한 뭐만 해주면 돼? 스파크만 주면 돼. 시동만 딱 걸어주면 배터리에서 전기 전기 합선이 일어나죠. 플러스 마이너스 지지직 스파크가 일어나면 우리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연소가 되기 시작해요. 연소가 되면서 뭐가 생산이 돼? 바로 이 전기 에너지가 생산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들어와 그리고 물이 들어와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완료된 폭발이 폭발은 뭐가 오는데 시동 시동은 스파크 스파크 그래서 우리들의 스파크가 그러면 여러분 기계속에서 스파크가 일어나면 짝꽃 Antarctica 갑자기 그 생각이 번쩍 들어 봤다는 표현을 가지고 그럴 때 실제로 내 안에서는 스파크가 우리 내 안에 전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영적 에너지 생기가 전기 주파수를 에너지를 많이 주면 번쩍!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That's right! Now I know! Wonderful! 번쩍! 그래서 그것이 생기를 받는 순간. 그래서 이제 에너지가 생산이 되는데 이것을 칠판에다가 제가 더 알기 쉽게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All of the cells in our body, its contact has direct contact with capillary blood vessel.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세포는 모세혈관과 직접적으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모세혈관을 크게 하나 그리죠. 모세혈관입니다. 그러면 이 모세혈관 벽과 세포벽이 이렇게 합쳐서 직접 접촉을 해서 이렇게 세포가 있습니다. 세포를 한 개 더 그리죠. 하나 더 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클레우스, 세포핵. 세포핵이고, 그 다음 세포핵 속에 뭐가 있죠? 염색체. 스트레카치에게, 옆에 나은 콜라 있습니다. 염색체는 실zess이네 는 링치다. 그런데 실은 바로 유전자다. 이거 Baz은 испыт. 염색체는 실뭉치다. 그런데 이 Adventures은 유전자다. 마이토콘드리아 4개만 그릅니다. 마이토콘드리아, 여기도 마이토콘드리아. 여기 당이 어디로 들어와야 돼? 세포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설탕, 글루코드리아가 체중에 들어와야 됩니다. 당은 세포로 들어오면 최종 목적지가 어디에요? 미토콘드리아죠. 설탕이 체중에 들어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토콘드리아에서 당분이 타야 됩니다. 미토콘드리아에서 당분이 타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토콘드리아에 들어와야 됩니다. 마이토콘드리아에 들어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적혈구가 있습니다. 여기 적혈구입니다. 적혈구가 가지고 오는 것은 뭐에요? 산소에요. 이 사진을 보여 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모세혈관. 모세혈관. 모세혈관이 더 발달합니다. 모세혈관이 더 발달합니다. 모세혈관을 확대하면 이렇게 보여요. 모세혈관이 더 발달합니다. 모세혈관이 더 발달합니다. 이것은 모세혈관이 더 발달합니다. 적혈구입니다.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가 아주 건강한 상태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적혈구는 이렇게 모세혈관을 통과하고 있을 거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 적혈구가 서로 끈적거려서 이렇게 붙어 버려요. 그러면 서로 붙으면 이 적혈구가 모세혈관을 원활하게 통과할 수 없어요. 어떤 경우에? 어떤 경우에 이렇게 될까요? 삼겹살, 삼겹살, 튀김, 갈비, 기름기 많은 음식을 먹고 나면 피가 끈적끈적해서 적혈구들이 서로 붙어 버려요. 다 먹었거든요. 그래서ughter이요 아메리카노, 상겹살이. 아주 높은 인테리적iencia 이렇게 세심으로SE 이렇게 끈적한 상태인데요. 삼겹살이. 삼겹살이. 어... 만약 덕 Savgyapsalries своих ul 경찰에 납생할 수 없는 IT! 다시 사 secondary年 stack 곽을 줄여는 plans ceks빵을 안전하게 miracle 그래서 레브라 D mett 때문에 condenser pub하고 이것은 지금 여러분의 뉴스타트 하는 사람들의 적협이에요. 여러분은 여기 와서 기름기가 많은 음식은 안 먹어요. 그러니까 피가 맑아져요. 그래서 몸이 아주清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주 높은 음식을 가지고 있다면 모세혈관이 이런, 이 모세혈관이 이런, 이 모세혈관이 이렇게, 그리고 이 모세혈관이 이렇게, 그리고 이 모세혈관이 이렇게, 그리고 이 모세혈관은 이렇게, 통해서만 각 세포들은 산소 공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모세혈관에서 적혈구가 이렇게 붙어 버리면, 산소 공급을 충분히 받지 못합니다. 이 적혈구를 통해서는 산소가 들어오고, 그래서 이 산소는 분자 구조가 작기 때문에 그냥 세포막을 통해서 그냥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산소, O2 산소. 그 다음에 또 미토콘드리아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 그게 당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당분이 피 속에 이렇게 녹아 있습니다. 여기 또 적혈구를 하나 더 그리고, O2 녹아 있는데, 지금 이 당분이 어디로 와야 돼? 미토콘드리아로 들어와야 돼. 그런데 당분은 그 산소보다 구조가 더 큽니다. 그래서 이 설탕, 글루코스, 이 설탕이 들어와야 돼. 그리고 설탕이 들어와야 돼. 미토콘드리아로 들어와야 돼. 그러면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 당분이 모세혈관 속에 있는 당분이 어떻게 세포로 들어가냐고 보니까 여기 세포막에 당분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렸다가 닫혔다가 지금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문이 열려야만 모세혈관 피 속, 혈액 속에 있는 혈당, 당분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아, 문이 열려야만 당분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설탕이 들어와 마지막으로 마이토콘드리아에 문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당뇨병이라는 병은 어떤 병이에요?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병이에요. 그래서 왜 당뇨병 환자는 혈당이 그렇게 높을까?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이유를 우리 의사들이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폭탄이 열려야 됩니다. 이 폭탄이 열려야 됩니다. 이 폭탄이 열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폭탄은 물속에 이 폭탄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폭탄은 물속에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하여 이 당이 들어가서 여기서 타야 되는데 이 당이 못 들어가고 있으니까 혈당이 피 속에 더 높아지고 에너지는 생산이 안되고 그래서 에너지가 생산이 안되는 결과로 어떤 증세가 있어요? 피곤해! 당뇨병 환자는 피곤해요. 그래서 당분이 들어가고 문이 열리면 산소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뭐가 와야 돼? 스파크가 오면 여기서 당분이 타서 바로 에너지가 생산이 된다. 턱목이 생산이 되요? 신산과 식물에선 환장은 생산이 되요? 신산 propor networks 주요? 이 생산이 되요? 암 jornal은 생산이 되요? 암 잘 지내 Ground에 체크가 되요? 그리고 우리가 당신을 통해 물을 많이 받은 수 있다는 게 그 탄 결과 에너지가 나오는데, 이 에너지는 어디서 온 에너지요? Sun. 그렇죠? 햇빛으로부터 온 전기 에너지가 탄수화물에 들어있다가 탄소는 산소하고 결합해서 우리가 호흡을 하면 탄산가스로 변해서 나가고 그 다음에 물은 우리가 땀 흘리거나 소변보고 나가고 그래서 물과 탄소는 나가고 그 물과 탄소라는 상자 안에 들어 있던 햇빛 에너지, 전기 에너지가 우리 세포 속에 남는다. 그래서 우리는 희한하게 빛을 먹고 삽니다. 아시겠죠? 오늘 아침에 카본을 보여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웃은 far이와צ 배가 오고 전기 에너지입니다. 이는 이가엔 상호연 대국어, 상호연, 이는 수능입니다. 이는 수능입니다. 자는 이는 수능입니다. 이는 수능입니다. 그리고 수능입니다. 우리가 산소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산소로 탄소와 결합시켜서 뭐로 만들어버려? CO2 탄산가스를 만들어서 밖으로 내보내면 식물들이 뭐라고 해요? 감사합니다 하고 탄산가스를 받아들여서 또 거기서 산소는 우리한테 돌려주고 탄산가스를 가지고 또 탄수화물을 만드는 거에요. 광합성. 그렇죠? 그래서 탄소를 내보내주면 식물은 탄소만 받아들이고 O2는 사람에게 돌려주는 거에요. 그래서 탄소가 들어가면 탄소가 들어가면 탄소가 들어가면 탄소가 그리고 탄소가 들어가면 탄소가 탄소가 constitu진 카본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재미있습니다. 서로 상생하는 것이죠. 그런 구조, 그런 프로그램으로 되어있습니다. 네, 의사는 항상 궁금합니다. 왜 당뇨병 환자들은 그렇게 혈당이 높을까?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혈당은 문이 열려야만 미토콘드리아 속으로 들어가서 타게 된다. 그래서, 의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문을 열어보는 그 문을 열어보는 그 문을 열어보는 그 문을 열어보는 그리고 그 미토콘드리아에 받을 수 있는 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문을 열어보는 그 문을 열어보는 것입니다. 의사들이 뭐라고 생각합니다? 당뇨병은 문이 안 열려서 생기는 병입니다. 그래서, 물이 어떻게 열려야만 말합니다. 의사들이 결정하는 문을 열어보는 것입니다. 의사사는 어떻게 임의성 Interphone 가능하게 보면 의사사는 hebben 결정했던 문이 없었을까요? 의사사는 무엇이든 다 문을 열어보는 것입니다. 의사사는 무엇이든 도 både vents이 없으며 의뢰하거나, 왜 문을 열어보는 것입니다. 의사사는 어떻게 그 문을 열어보는 것입니다. 연구한 끝에 문이 열릴때도 있고 닫힐 때도 있단 말이예요. 문이 열릴때도 있고, 문이 열릴때도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생각하기로써 문이 열릴때도 있고, 그래서 의사들이 생각하기로써 문은 열고 닫고 하는데 어떤것이 기준이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문이 어떻게 열리고 닫히는지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연구를 했더니 의사들이 알았고, 문이 열릴때도 있습니다. 초인종이 있어, 꽃같아. 뭐하고? 엘리베이터하고 꽃같아. 엘리베이터는 딱 누르면 눌리잖아. 며칠기처럼 그렇죠? 며칠기도 와서 스위치를 딱 누르면 유전자 꺼지듯이 똑같아요. 그리고 며칠기가 딱 떨어져 나가면 유전자가 켜지듯이... 우리가 자신 laut une Market doorbell에서 컸 todosих 열 Emmet Molot가 그래서 불을 잡고 put the button you up. 그때 선무에 문이 열 SaaSнCT Entples이 열릴때 그러면 그 며칠기처럼 이런 세포막에 있는 가을 출입하는 문을 열고 닫는 그 스위치, 초인종을 눌러서 문을 열어주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 들을 수 있는 것을 찾아와서 이것은 주로 문을 열어주는 것을 알아듬던 그래서 이 초인종을 눌러주는 물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슐린이야. 그런데 인슐린은 어디서 생산돼? 체장에서 생산이 돼. 인슐린은 펜클레어스에서 생산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체장에서 인슐린을 생산해서 피 속으로 보내면 인슐린이 가서 이 세포의 초인종을 찾아가서 눌러주면 문이 쫙 열립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도움을 그래서 인슐린만 있으면 당뇨병은 치료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결론을 낸 게 당뇨병 환자들은 체장에 문제가 있다. 체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슐린 생산이 부족해서 당뇨병에 걸린다. 그러니까 인슐린 주사를 주면 인슐린은 문이 잘 열려서 혈당이 조절이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수님은 결정한 이유는 그 진압의 위험한 이유는 인슐린이 위험한 이유는 그리고 그래서 그 문제는 or if pancreas is not working properly, then pancreas cannot produce sufficient amounts of insulin. So insulin is insufficient, therefore the insulin cannot open the door properly. That's what the problem is.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당뇨병을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당시에는 의사들이 그런 가설을 세웠죠. 췌장에 문제가 있구나. 그 췌장에서 생산하는 인슐린 양이 부족하다. 그런 결론을 내렸을 때는 우리 의학계에서 췌장에서 하루에 얼마만큼 인슐린을 생산하는지 이런 것을 검사를 할 수 없었을 당시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걸로 의사들이 아마도 의사는 아마도 의사는 그리스도가 가능한 이살분을 아마도 의사는 Because they could not prove that the pancreas has a real problem. 그런 결론을 냈을 때는 의사들이 췌장에서 문제가 있다고 가설을 세웠는데 그것을 증명할 수는 없었어요. 왜? 검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췌장검사를. Because they are unable to prove that kind of theory that the pancreas is the problem in the diabetes. 그러다가 의학이 발전했어. medical science progress. Finally, they can now test exactly how much insulin the pancreas can produce a day. 그래서 인슐린을 사람들이 하루에 얼마만큼 생산하고 있는지를 검사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까 세상에 인슐린 생산량은 건강한 사람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이때까지 세운 가설이 뭐예요? 이게 틀렸어. 췌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인슐린을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는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인슐린을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는데 저의 인슐린을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술이 아는xam gia의 인슐린을 어떻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아주 작지만, 의사는 알 수 없죠. 뇌이베레스는 뇌이베레스는 인슐린이 충분히 생산되어 있습니다. 인슐린이 충분히 생산되어 있습니다. 와! 궁금해! 인슐린이 정상으로 생산되는데, 왜 문이 안 열릴까요? 인슐린이 보통은 인슐린이 생산되어 있습니다. 왜 문이 안 열릴까요? 의사들이 고민이 아주 깊어졌습니다. 의사는 정말 궁금하다고 합니다. 인슐린이 공유할 때 뭐죠? 인슐린이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냈을까요? 그래서, 생각하고 생각하던 끝에 어디에 문제가 있겠다고 결론을 냈을까요? 인슐린 생산에는 문제가 없어요. 인슐린은 충분해요. 그래서 최장애 문제가 있는건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에 문제가 있어서 문이 안 열릴까? 여러분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슐린이 충분히 생산되는데도 불구하고 당뇨병 환자에서는 문이 잘 안 열려요. 인슐린이 뭐를 누르는데? 전종을 누르는데? 인슐린 생산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무슨 문제죠? 진짜 문제죠? 밴컨과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최장애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이 안 열려요. 다른 건강한 사람들은 꼭 같은 양의 인슐린을 가지고 잘 문이 열리고 닫히고 잘해요. 그런데 당뇨병 환자들은 꼭 같은 양의 인슐린을 생산하면서도 문이 잘 안 열려요. 그러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스위치가 둔해졌어요. 그래서 스위치가 둔해졌기 때문에 여러분 옛날 건물 옛날 오래된 엘리베이터 신품 엘리베이터는 뭐예요? 살짝만 터침해도 뭐예요? 반짝하고 불이 들어오고 문이 싹 열리는데 미국 가면 샌프란시스코나 뉴욕 가면 오래된 건물들도 있어요. 그게 오래된 엘리베이터들 어떤 때는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눌러야 해요. 아시겠어요? 스위치가 둔해졌어요. 그러면 같은 스위치가 어떻게 둔해졌을까? 그 문제를 또 풀어야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스위치를 스위치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인슐린 리셉터라고 부릅니다. 한국말로 하면 인슐린 수용체라고 불러요. 인슐린 리셉터 또는 인슐린 리지스턴트 이렇게 불러요. 인슐린에 저항성이 생겼다. 뭐가? 인슐린 수용체가. 과학적으로 이렇게 결론이 나있어요. 인슐린의 저항성이 생겼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겼다. 한국말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인슐린 저항성. 인슐린 저항성. 영어로 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겼다. 인슐린 저항성은 또 왜 생겼냐? 이것을 또 찾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십 년 동안 과학자들이 당뇨병의 근본적 원인을 추구하려고 애를 많이 먹었어요. 왜 이렇게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되냐? 하고 연구를 했더니 다름이 아니라 이 인슐린 리셉터 이 스위치에 덮개가 덮여있어. 덮개가. 건강한 사람은 덮개가 없어. 그런데 당뇨병 환자는 뭐예요? 스위치에 덮개가 덮여있어.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여기에 덮개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 덮개가 덮개가 덮개가rolle len여세로 미슐린 시 glaze이 uncovered. 바이더 커버. 어떤 경우에 커버를 씌워놔요? 사용을 안 하는 경우에 커버를 씌워놓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해외여행 간다, 해외여행을 갈 때는 차를 안 쓰잖아요. 그럼 차를 다 커버를 씌워놓죠. 사용을 하지 않을 때 커버를 씌워서 그거를 보호해야 해요. 인슐린 리셉터를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 몸은 인슐린 리셉터를 보호해야 합니다. 사용을 하고 있을 때는 커버를 씌워놓을 필요가 없죠.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커버를 만들어서 씌워놔야 해요. 그러면, 어떻게 살면 스위치를 사용할 필요성이 없었죠. 에너지를 생산할 필요가 없이 산다고요. 그러니까 맨날 들어 놓아서 뭐요? 테레비이나 보고 이러면 에너지를 생산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도 mote cré 요 그러니까 에너지 생산을 할 필요가 없도록 운동을 안하고 산다. 운동 안하고 사면 에너지 생산이 필요가 없으니까 문 열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문 열어야 될 이유가 없으면 초인종 사용해요. 그러니까 운동이 부족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저 덮개가 만들어진다니까. 그래서 덮어버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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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when you don't do the exercise, then your cells do not need to produce new energy. Why? Because you are not exercising. When you do the exercise, you need to produce more energy. So, when you don't do the exercise, your body realizes that this person does not have to produce more energy. Therefore, he is not going to use a switch. So, we can cover up the switch to reserve the switch.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당뇨병의 원인이에요. 결국 당뇨병의 원인은 어디로 귀결되는 거예요? 생활 습관이에요. 생활 습관. 그러니까 당뇨병의 근본적 원인은 뭐예요? 운동 부족이야. So, lack of exercise is the major cause of diabetes. What's the next problem? Next problem is, what else can be the problem? So, you produce the cover for the insulin receptor. When you eat high fat food, very greasy food, okay? 운동 부족 다음에 고지방 식사가 문제입니다. Why? When you have a high fat diet, you'll have what? You'll produce cover to cover up. High fat food, 고지방 식사를 하면 뭐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되면 세포에 산소 공급이 되는데 안 돼. 산소 공급이 안 되면 당분이 미토콘드로에 들어와도 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삼겹살 들어오고 갈비 들어오고 이렇게 싸면 여러분 몸 안에서 아하 산소 공급 받는 것은 걸렀구나. 그러니까 문 닫자 이제 문 열 필요가 없구나. 그래서, if you keep on getting high fat diet, your cells realize that, we're not going to get enough oxygen to be able to burn the sugar in the mitochondria. 그래서, our cells should produce covering substance. That's cover. The scientists call this cover. Blue cover. They call this, 덮개라고 하면 돼요. 덮개. 이 덮개를 우리 과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The scientists call this 덮개 Resisting. Resisting이라고 부릅니다. E는 인슐린이라는 뜻이고 Resisting은 여러분 잘 아시는 뜻이죠. 인슐린을 저항 물질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Resisting. 새우튀김에다가 통닭튀김, 통닭튀김 이런 것 막 먹으면 여러분 세포들이 알아서 해. 우리 이제 산소 공급 받기는 과 Cabin 고지방 식사 그래서 운동부족, 고지방식사가 겹치면 당뇨병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운동부족만으로도 당뇨병 걸릴 확률이 높은데 고지방식사, 삼겹살 먹고 거기다가 더 모여 아침이 있을 것들이 들어가면 그 알코올은 혈중지방농도를 훨씬 더 높여주거든요. 그러면 세포들이 문 열나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왜 에너지 생산을 안 할 텐데 산소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태울 수도 없어 당분이 들어와요. 철저히 과학적으로 되네요. 재수가 없어서 당뇨병 걸린 게 아니니까. 이렇게 과학적으로. 제가 왜 당뇨병 전문가도 아니면서 이렇게 자세히 여러분께서 설명해 드릴 수 있냐고 하면 저는 자세히 공부를 해야 돼요. 왜? 자세히 공부를 해야 뉴스타트 밖에 없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에요. 자, OK. 다른 건가요? 이 그림을 보면,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원인은 확실히 밝혀졌습니다. 자세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두 가지 원인의 기본적인 원인은 다이베테스입니다. 체육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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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건가요? 당뇨병을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때문에 당뇨병에 걸린 건 아니에요. 당뇨병에, 즉, 문만 잘 열리면 당뇨병을 많이 먹어도 우리 몸이 잘 처리를 해요. 여러분이 가게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가게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아주 열심히 이 건조한 자세히 공부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겉에, 우리는 한국의 가게 되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의 가게 되는 것은 많은 사람의 대상에 대한 컨셉을 두고, 너무 많이 설탕을 두고, 다시는 더 많이 설탕을 두고, 그래서 너무 소금을 두고, 또는 좀 더 많이 설탕을 두고, 그래서 많이 설탕을 두고, 당이 많은 단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게 원인이 된 건 아니고 진짜 원인은 운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본의 스모 선수들, 한국의 씨름 선수들, 덩치가 이렇잖아요. 맨날 뭐예요? 기름기 막 먹잖아요. 삼겹살에다가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뭐예요? 당뇨병은 없어. 왜? 운동하니까. 운동 부족이 진짜 원인. 고지방 식사.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면, 격렬하게 하면 고지방 식사를 먹어도 당뇨병에 잘 안 걸려요. 그래서 높은 다이어트는, 계속해서 운동을 많이 하면, 그러면 당뇨병을 잘 안 걸려요. 이 두 가지 당뇨병에 걸리는 원인 말고 이 그림을 보면 또 한 가지 원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또 다른 이유는 왜 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생기야. vital force. vital force does not come enough, then even though your doors opened, sugars come in, it cannot be burnt. 생기가 안 들어오면 당분이 미토콘료로 들어와도 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뭐 고지방 식사도 안 먹고 운동도 하고 그래도 생기가 안 들어오면 당이 안 타. 안 타면 뭐예요? 문을 안 열어. 문을 안 열면 초인종을 덮어놓게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생기가 충분히 오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스트레스를 뜻하는 거예요. 기가 막혀 스트레스를 확 받고 그래서 참 사업을 하신다 뭐 하신다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음식은 뭐예요? 고지방 식사대로 하고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 맨날 차만 타고 다니고 신경쓰고 이러다 보면 자연이 덮개가 생겨야죠. 그렇죠? 그래서 하이 스트레스 레벨이 락 오브 액서사이즈 하이프 액서사이즈 하이프 액서사이즈 당뇨병은 걸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뇨약 먹는다고 나갈까요? 당뇨약은 일시적으로 문을 강제적으로 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당뇨약을 먹으면 체장으로 가서, 체장한테 가서 인슐린 더 많이 만들어내야 합니다. 또는 또 인슐린 인젝션, 주사, 문이 둔해져 있으니까 인슐린을 강하게 더 많은 인슐린약을 주입해야만 고물 엘리베이터를 강하게 눌려야만 문이 열리는 것처럼 그것만 하면 뭐해요? 맨날 강하게 눌리면 뭐해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결국 뭐해요? 스트레스 문제를 해결하고 운동을 하고 결국은 뭐하면 낫게 되어있는거에요? New start! New start! 밖에 없는거에요! 마스크 문제를 해요! 자유프라운, 질로우시오! 그리고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같은 방법은 아니고 무슐린의 신терah의 생활을 합니다. 일부 다른 방법은 부족할 것입니다. 모든 방법은 아하! 무엇만은 제 인슐린의 삶을 쓸다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강의가 안 먹는 건강을 많이 먹어야 합니다. 아, 이제 이 강의가 더 행복해요. 이제 우리는 anymore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 이유는 우리의 도로를 끊고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 시작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안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안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안 먹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안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안 먹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안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안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안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 먹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their brains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안 먹지 않습니다. 가슴이 생각되고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살돼요. 그래서 뭐 약 먹을 거 없어. 그래서 뉴스타트에서는 당뇨병이라는 병은 좀 괄시합니다. 이거는 그냥 암에 걸려서 오면 암 때문에 뉴스타트 알아보면 당뇨병 곁다리로 그냥 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이런 거는 그냥 언제 나은지도 모르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타트에서는 우리 다이베레스는 정말 심한 문제입니다. 아, 한번 같이 기간을 hou S hypoc 위치하자 다른 들어갈 것만 하고 그래서 그냥 감소하고 즐겁고 즐거운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말하자면, 내 blood sugar은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iabetes, high blood pressure, high triglycerides, 모든 이 문제는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이베리스트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뉴 스타트 프로그램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그럼 한일에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약불로 필요하지 마세요. 그래서 뉴 스타트를 잘 하다 보면, 혈당제 보면, 당뇨약 먹는 것을 잊어버렸는데, 혈당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약을 먹는 것이 버릇이 되어서 혈당이 정상이더라도 또 약을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느 날 쓰러져요. 아까 우리 김성우 씨 부친도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이베리스트는 아무 문제없습니다. 계속해서 뉴 스타트 프로그램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뉴 스타트로 모든 병은 생기때문에 다 치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기만 들어옵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걱정을 모두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네, 우리 김성우 씨의 생기때문에 다치유가 되었습니다.